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이화영에 대한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는 놀라운 녹취록 한 가지를 공개를 했죠. 바로 이화영이가 자기 와이프인 백정화 씨와 접견을 했던 그 내용 그리고 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직후 총선 직후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4월 말에 총선이 끝나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과 이화영이 접견을 했던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일단 아내랑 만났을 때는 이화영이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이재명을 좀 만나봐라라는 거였습니다. 왜 도대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화영은 자기 와이프한테 이재명을 만나봐라라고 했을까요. 이화영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그 역할이라는 게 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입을 다물므로서 사실상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성을 거둘 수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역할을 했으니 나한테 뭔가 떨어져야 되는 게 있지 않겠냐. 나를 어떤 식으로 석방을 시킬 것인지 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와이프 보고 이재명을 만나봐라라고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백정화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절을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였죠. 그랬더니만 이재명이 이화영이 바로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그래도 좀 만나봐. 비공개라도 만나봐. 이렇게 사정하는 모습까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이 보였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공교롭게도 이화영이가 자기 와이프한테 이재명을 만나봐라고 얘기한 직후에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거들었어요. 이화영에 대한 술자리 논란. 무슨 뭐 박상영 검사가 이화영을 그런 식으로 피자도 사주고 연어에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또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공교롭게 그게 이화영이 자기 와이프 보고 이재명 만나봐라라고 얘기한 직후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달 말에 중진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이화영이 또 꺼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대속함으로써 대신 죄를 짊어짐으로써 민주당에 뺏질을 단 사람들이 많지 않냐라고 하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시점에서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검찰이 판단하기에도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화영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연결고리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의 이 3인방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속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화영이 자기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져가지고 들어왔다는 뜻인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은 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덕분에 민주당의 뺏질을 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뭐겠습니까. 그 삼각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화영이 과연 이렇게 녹취가 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를 보니까 이화영 같은 경우는 1.8일에 한 번꼴로 접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접견을 한 것인데 그 접견을 하면서 이화영이가 이게 녹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변호사들이 얘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녹취가 되고 어떤 경우에 녹취가 안 되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배우고 학습했던 사람이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뻔히 녹취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저는 이것이 이화영이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보내는 일종의 협박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도대체 민주당 쪽에서는 이화영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화영의 변호사 있죠. 김강민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깽판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문서 하나를 내놔라라고 하면서 왜 경기도에서 이걸 안 내놓는 것이냐. 이화영과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깽판 났던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김강민 뿐만 아니라 민영배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들어가지고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강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냐. 김동연 지사가 응답하라라고 하면서 대놓고 김동연한테 저렇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강민도 그렇고 민영배도 그렇고 김동연이 보고 내놓아라라고 하는 자료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2019년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이 아태엽이라고 하는 이 행사가 왜 중요한 것이냐. 검찰은 이제 뭐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 행사에서 김성태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 실제로 그 영화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작의 주인공이 바로 리호남인데. 김성태가 이 대회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네줬다라고 라고 검찰이 지금 2019년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그거를 이제 그 배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강민도 그렇고 민영배도 그렇고 그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를 내놓아라라고 했었는데 당시 경기도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방어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아태협 국제대회와 관련된 결과 보고서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자료고 이거는 이화영한테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는 자료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그거를 막고 있었던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 거꾸로 그거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이거를 요구한다면 공개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재판부가 그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송급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어떤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출했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김강민이나 이화영 측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보니까요. 2019년도 아태평화위원회 평화협력교류에서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그러니까 다 2019년도와 관련된 건데 북측 대표단 명단을 일단 제출했고 그리고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과 항공권 발권 내역을 또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아까 말씀을 드렸던 2019년도 아태협 그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정산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경기도가 이번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북측 대표단의 명단. 누가 도대체 여기에 참가를 했는가라고 하는 명단. 이건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것도 이번에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것들인데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금 반응인데 실제로 공개가 됐습니다. 북측의 어떤 그 뭐 뭐 뭐 뭐 뭐 뭐 하는 사람 한 3, 4명 정도가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누가 와 있는지가 다 뻔히 보이는데 뭐하러 이 명단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강민도 그렇고 민영배도 그렇고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뭐 자료 내놓으나 뭐라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뭐였던 거예요? 정치적 쇼였던 겁니다. 당시 이제 그 시기 중에 김동연은 뭔가 좀 견제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재판부를 좀 견제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자료를 내놓아라. 우리가 이 자료가 필요한데 변호사로서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인 것인데 그거를 내가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것이지 사실상 메가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료에 불과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이재명과 민주당을 협박을 했던 이화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화답하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검사 탄핵 청문회의 이화영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개막장극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지금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누굽니까? 박상용 전 수원직원 검사거든요.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수사가 효과가 있었냐, 수사가 정당했냐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정당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 자기가 기소했던, 자기가 공소했던 내용이 법원에 가서 사실상 다 인정이 돼가지고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내용이 허위다, 뭐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탄핵 청문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박상용 검사의 뭐에 대해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까? 그 회 먹였다. 피자 사줬다. 연어회 먹였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박상용 검사가 과거에 이제 그 2019년도에 검찰청사 내 화장실에다가 무슨 뭐 변을 뭐 어떻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도대체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회가 천박해진다고 할지라도 이딴 지금 이유를 가지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연다라는 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더 코미디가 뭐예요? 그 검사 박상용에 대해 가지고 검사 박상용이 사실상 구속을 시켰던 이화영이를 박상용에 대한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지금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화영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박 검사 탄핵 사유 핵심이 이전부지사 관련된 일인 만큼 당연히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민 법사위원이죠, 그렇죠? 김용민이가 뭐라고 하냐?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문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미 가짜뉴스로 끝이 난.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그 술자리 회유 논란. 그거와 무슨 변을 발랐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화영 또한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무리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오바스럽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화영의 대속 발언을 듣고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화영한테 당근이라도 먹이는 거죠. 당근을 이렇게 입에다 쑤셔 넣는 겁니다. 야, 화영아 보고 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 챙기고 있어. 그러니까 너 절대로 입 열면 안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같지 않은 짓거리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겠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화영은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화살이 나중에 가중 처벌로 이재명한테 고스란히 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